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램이에요. 혹시 저희가 이거 브로프 마시는 아세요? 저희 따라해주실 곡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아, 여쭤라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갇혀가 눈이 딱 나를 칠 때 얹어진 내 앞에 니가 보일 때 아침에 날씨가 왔고 그때들 대고 난 이제는 별이 나아 어, 어, 아직 난 난 같은 맘만 난 기억이 바뀌었어 괜히 말도 안 찍게 닫고 말, 말, 말해, 말해, hey! 뭐, 뭐, 난 상관없어 네가 좋으니까 너도 날 좋아하니까 Please, 그램 미, baby 넌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닌지 아니, 진심이 아닌 건지, 아닌 건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같이 가! G-R-A-B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G-R-A-B 내 맘속에 할 말이 많은데 왜 너만 보면 아무도 사라지는 건지 우리 손 상상 같아 너가 없어진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넌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닌지 아닌, 진심이 아닌 건지, 아닌 건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G-R-A-B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E-R-A-B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그램 미, 그램 미, 그램 미, 아쭈! G-R-A-B 한글자막 by 한효정